사람들이 잘 Hop 타임 두 분이든 Libby 한 번이야, 두 분이든 차별히 하자 더 indigenous 아깝다 기계를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한 athlete들과 국무사 cubed framework 대단하십시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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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나는 처음에 초벌해서 씨를 빼는 것 씨를 여기서 한번 절단하면서 시가 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씨를 이따 빼는 거고 씨도 예전에는 사람이 짜놨어 그랬잖아 내가 알아서 고추 좀 찍어놨어 조금 짜놨으려고 했는데 시험이 전 다 빠졌어 아냐, 나중에 시원지는 할 때 나는 처음에 거칠게 한 번 빵 구는 거 거칠게 한 번 빵 구고 이 기계도 대한민국 최고 비싼 거라네 비싼 거네 이게 신문 여기 있네 물어본 게 아까 신문 찾은 데 없더라구요 여기는 혼합재라고 해가지고 수분이 안 맞으면 고춧가루가 굳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수분을 맞추는 기계고요 지금 연결이 안들리는데 나중에 하면 쫄면이 있는 것처럼 구멍을 내서 자동으로 딱 떨어지게 그래서 여기서 이게 2단이라서 본래 다른 데는 2단짜리 2개면 되는데 더 나중에 거칠게 한 번도 망구려고 1단짜리 하나가 지금 기계가 더 있는 겁니다 여기가 2단, 4단 5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 곱게 여기서 조정 여기서 잘 빵구가 됐으면 여기는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거고 조금 거칠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빵구가지고 여기다 가면 이게 쇳가루 검출기거든요 여기에 안 보이게 거기서 안 보이는 쇳가루 검출기이라서 쇳가루 검출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고춧가루가 나옵니다 아 혹시나 쇳가루가 있을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계에도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막판에 이렇게 쇳가루 검출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요새는 이 기계가 없으면 그 팔도 못하니까 이제 그만 그래야 이제 막판에 가서 쇳가루가 쇳가루가 이렇게 검출을 하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고 아직 완전히는 안 돼 있는데 근데 막 전자동 시스템 같은데 이제 한 앞으로 꽃도 따면 그렇게 하려고 시원전 하고 하려고 근데 사람들 손님들 열을 수 있을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 건물 지었는데 그냥 가리는 그래서 서울에서 형식적으로 고사 지르는 거 고추가 작죠? 노즙고추는 키가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고추밭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고추가 좀 병이 좀 생길까 걱정을 좀 하면서 왔는데 아주 건강이 잘 크고 있네요 이건 매운 고추 햇빛이 잘 안 들어가지고 해가 없으니까 고추가 좀 빨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쪼꼬추는 빨간 게 지금 들기 시작했네요 근데 어쨌든 고추가 해를 많이 맞아야지 많이 받아야지 해를 많이 받아야지 이게 빨갛게 매운맛이 확 올라오는데 제가 워낙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운 고추밭에만 오면 고추를 싸가고 싶어지는 주머루 형님 집에도 매운 고추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여기는 그렇게 매운맛이 되지 않았어요 고추가 넓죠? 너무너무 좋아요 아우 이 고추밭이 언제 다 그래도 고추밭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 자전거 없으면 이렇게 앉아서 밀고 다니는 수레 있잖아요 수레 그 수레가 사이를 쭉 다니면서 고추를 따고 앉아서 반도 밀고 다니는 수레인데 저도 작년에 처음 봤어요 거기에는 우산도 끓일 수 있고 물론 의자가 뒤로 젖혀진다거나 이런 편의시설은 없지만 아우 그 소리가 비가 더우네 더워 아우 비가 안오게 하는 뭔가를 제사를 지내야 되나? 비 안오는 비가 그만 오게 하는 제사를 한번 지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많이 와서 벌써 나락도 벼도 나중에 팔파르다니 곧 나락이 이삭이 펼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용담댐 상리에요 용담댐 여기 바로 밑에까지가 용담댐인데요 어디 용담댐을 보여드릴까 여기도 돼지 가면 되겠군요 저기 다리 보이시죠 다리 그 밑에 부터가 용담댐이에요 이따가 용담댐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용담댐이 물이 꽉 차가지고 병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쪽은 용담댐이 식수원이잖아요 식수원이어가지고 여기는 좀 여러가지 규제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규제가 아니라 좋은 규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아시죠 아시죠 내놓았겠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비자한테는 좋은 규제인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그런거 그래서 이쪽 농산물은 어쨌든 좋습니다 우주진환장수 고원지대의 농산물은 언제나 시청드려요 우주진환장수가 그냥 해발고도가 기본 400정도 먹고 들어가니까 물이 얼마나 찼는지 좀 한번 구경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오늘도 바깥에서 풀을 베거나 풀을 뽑거나 하는 일을 못할 것 같고 10만이 온 곳은 딱 감아보고 일요일날 일요일날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어제는 참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귀여운 날이라서 오늘은 좀 그렇네요 길이 안맞는 어딘가에서도 준비를 해야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갈 갈 만한 곳이 맞닥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속에 뭐 옥수수를 좋아해요 옥수수살 옥수수를 사서 만약에 애들이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옥수수를 제가 못심을 했고 옥수수를 따로 어딘가로 가야될 것 같은 직접 채취해서 가면 옥수수값이 좀 싸지 않을까요 오늘은 좀 시간 좀 여행도 없으니까 수담이가 수담이라고 민정이라고 동수가 여기를 잘 배우고 있는지 어 전화나 한통화하고 저는 어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 실시간 방송은 한번 해볼까 감사합니다.